집안에서 자라다가 그 나무가 커서 이제 담장보다 더 커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다 보는 나무가 됐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할 수도 있고 또 저런 소리 할 수도 있고 그중에 들을 것은 듣고 또 안 들을 것은 안 듣고 그러는 거지 뭘 그렇게 거기에 우리가 일일이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? 그냥 대충 넘어가죠.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.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어디서 들었더니 나폴레옹이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그 나폴레옹이 직접 적의 사거리 안에 들어가서 직접 지휘한 적은 없다고 그러더라. 사거리 밖에서 지휘한 적은 없다고.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다 쳐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은 아 나폴레옹은 훌륭한 보아들이 많았지. 제가 한방 음로 받았습니다. 제가 훌륭한 보아들이 없어서 직접 그렇게 나서셔야 되니까 그때 기억이 납니다. 오늘 하여간 제가 이